어허 저거는 먹어야겠고 아들이 먹는 먹는다 엄마 유야 눈 좀 쫘라 눈 좀 쫘라고 아 손님 봐 이거 다 먹는다 어허 오우 되면 나온다 오우 되면 입도 누리도 봐라 먹는거야 슬로우 모션으로 찍고 있다 혼자서 이거 슬로우 모션이가 아 아니다 어허 언니는 막 힘이 없어갔다 그래 이건 추워서 그런다니까 집에 넣어줄까 다시